바로 아 아 뭐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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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예쁜이 같이 구해야지 여기 보여야지 왔어요 이쁘죠 여러분? 이쁘죠 여러분? 이쁘죠 여러분? 이쁘죠 여러분? 이쁘죠 여러분? 이쁘죠 바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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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거지 시작! ㅋㅋㅋㅋ Hoe? 우리 인사하는 거야? 야 제대로 추워 죽잖아 죽다고 했잖아 추운건 추운거지 그래도 뭐 가을이지 엄마가 전기 때문에 지금 소녀시대 가고 있습니다 소녀시대? 아 소효집에 가 소효집에 소효집에 가고 있어 지금 2시간 자고 일본에 와서 이리 봐봐 이리 봐봐 물들이 안 나오고 있어 몇 회? 몇 회지? 0 0 아 그쪽 나왔어요 같이 찍어 우와 오 이거 진짜 확실히 부드러워 나도 먹어볼게 와사비야? 진짜 너무 맛있어 추움미야 이런거 맛있어? 맛있어 맛있겠다 미트볼 소효 미트볼 소효? 그런 느낌 방이랑 같이 먹을까요? 응 방이 이쁘네 신기하다 이게 그렇게 맛있대 이것도 부드럽겠다 아 이건 부드럽죠 찢어지는 것 부터가 소효가 아니야 응 진짜 소효가 아닌 것 같은데 뭐야? 내가 장난으로 미트볼이라고 했잖아 내가 장난으로 미트볼이라고 했잖아 내가 장난으로 미트볼이라고 했잖아 진짜 그 맛이네 그런거 하지마 부끄럽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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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서로 유튜버가 되려고 했어 창피해 짜증나 뭐야 맛있게 트위 맛있게 해줘요 여러분 힘 내라 힘 내라 힘 내 존 존 존 존 존 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여러분 왔어요 이루미네이션 보러 왔어요 진짜 사람이 많아서 뭔가 60분이 기다리는데 응 저가 예쁘잖아 아, 뭐가요? 뒤에 가? 그냥 뒤에. 우리도. 그러게. 뒤에 가. 드디어 들어가는가 봐요. 아, 네. 잘 모르겠지만. 근데 왜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거 실내에서 하는 거잖아. 나 실내인 줄 알고 있었어. 진짜로? 응. 그냥 사진이 실내처럼 생겼잖아. 아, 아닌데? 왜? 바뀐 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 봐. 여기에서 30, 45분? 무슨 말이야? 기다려야 된다고? 기다려야 된다고? 어떻게 시작되는지 궁금해. 뭔가 갑자기 어두워지고. 아니에요. 실내가 아니라고. 진짜 사람이 많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아리라 아리라 올리.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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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떨어지지 않기로 했는데 눈이 떨어집니다. 나랑 할까요? 이거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말할 거야. 아니, 조금에 말했잖아. 누가 욕했는데 가까이 있어야지라고 했는지. 너무 예쁘잖아. 대박이다. 기다려서. 기다려서 몰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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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우와. 예쁘다. 보여줘. 위에를 다시. 위에를 보여줘야지. 왜 다시. 위에를 왜 이렇게. 바짝 바짝. 바짝 바짝. 너무 예쁘다. 예쁘게 나오고 있어. 다른 데도 가볼까? 어디? 오. 여기 예뻐. 앞으로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레전드가 괜찮은데? 광고가 나왔는데 와 예쁘게 보여 드디어 완전 예뻐 저기서 와 대박 지금 넷플릭스야 귀여워 사진 즐거워서 보내줘 나한테 어두워서 안 보이네 아이고 이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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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성? 레플릭스 레플릭스 이건 마지막이래 아 여기 마지막? 어 바닥이 와 너무 이쁘다 뭔가 진짜 밝아 진짜 밝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거지? 괜찮은데? 여기에서 봐 밝아 이쁘지? 이쁘지? 진짜 이쁘게 나오는데 여기 너무 이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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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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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어? 이거 형이 시킨 거였어 무슨 소스네? 맛있다 맛있는데? 이거 메인으로 타려도 되겠어 지금 몇 시? 11시 25시 물 빠겨먹어야 해 말라서 물 좀 맛있어 그런 느낌이라서 사사미 치즈 나게토 먹어볼게 소리 봐 알겠어 맛있어 맛있어? 진짜 술 먹고 싶은 맛이야 술 있잖아 먹어 배고팠으니까 더 맛있어 진짜 맛있겠죠 여러분 맛없네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맛있어 이거 가시스 와인 이것도 맛있어 이거 음료수네 음료수야 음료수야 음료수 맛있다 맛있지? 야채야 맛있어? 아직 괜찮아 이게 크리스마스지? 근데 우리 치킨이 안 시켰어 있었어? 응? 치킨 있었어? 파스타도 크리스마스 음식이야? 짠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이지 오 맛있겠다 오 양념이 진짜 많아 근데 이게 집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을 거야 훨씬 맛있다고? 응 너 흠스러운 맛이 나 응 스포크 쓸 거야? 아니? 숟가락이 있으면 돼? 숟가락이 있습니다 나 크리스마스라서 스포크 쓸게 오 그럼 나도 쓸 거야 응 내가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먹는 거야 상원 아저씨가 알려줬거든 뭘 그냥 이렇게 먹는 거야 이것도 먹지 않아 외부에서 이렇게 아 그렇게 먹으니까 나한테 오잖아 응 응 아이가 좋아하고 같은 맛이야 좋아 좋아 이거 그냥 보여주려고 둘이서 바베큐 스포크 그래도 뭐 3병이 아니야? 오늘은 감사합니다 다음에 올 때 반장 하나 선물 이렇게 써있어 진짜? 응 직원 이름도 같이 응 직원 이름도 같이 응 소중가 아빠가 직접 응 이 아이즈가 아 뭐야? 멀리 봤어 응 아이스크림에도 있죠 응 아니 지혜철이라서 우리 저거 먹어야지 이거 하나 포기하자 알았어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이게 더 궁금 야 이거는? 그거 초코 그레이프 나 이거 먹을래 이거 고기로 먹자 응 또 그로브 다만 시도되고 나서 어 어? 전부 다 깨끗하졌나? 다르다졌나? 맛있어? 응 근데 빵이 너무 커 응 응 뭐야 잠깐 잠깐 우리 디저트 안 먹기로 했는데 그래도 초코니까 뭐 그래도 한입 먹어봐 응 응 맛없진 않은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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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로브야 먹어 먹어 빨리 빨리 먹어라 응 응 응 응 맛없진 않은데? 응 응 부드럽잖아 크게 먹어 이게 응 뭐 먹을 거야 뭘 먹을 거야 그렇단다는 짜잔 나와봤습니더 짜잔 나와봤습니더 응 그랬지 오케이 바퀴 맞춰줘 내 가까이에 뭐 줄게 하나? 140번 140번 식겐을 오고 있는 오객사마 카운터에 도전 실패 실패야? 응 응 맛있어 성미 해야 되나 응 야 너 먹어 제발 먹어 응 음 딱히 느낀 맛이야 이것 좀 먹어봐 아 진짜 좀 별로네 싱거워 이거 한 번 사볼까? 맛있어 이게 어때? 그림은 이게 좋지? 알았어 뭐? 뭐가? 어떤 거? 몰라 검 이거 골라 검 왜 고르라고 그러냐고 짜증내? 이거 뭔데? 뭔데? 무슨 맛인데? 키우이 그거 사 그거 사 이거 재밌잖아 오케이 오케이 너 키우이 좋아하잖아 이영이영 이영이영 쓰지마 오케이 오케이 왜? 왜 작은 날 말해서 왜? 좀 쓰면 안돼? 뭐? 어? 어? 그러게 이걸로 하자 응 그래 두고 올게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어때? 어? 어 이거? 나 무슨 색 해야 돼? 지금 머리 색깔 그러니까 이거 너 핑크색이 있어 어때? 핑크색이 있어? 이런 거 왜? 머리가 핑크지 핑크니까 이런 이거 이거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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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케이 어 많이 있는데 내가 갖고 싶었던 것도 있어 난 있을 줄 알아? 근데 나 이거 하? 하? 멋있다 나 이거 나 이거 예 아 화면 쪽에 나는데 제자로 골라보기 응 도구로를 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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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샀어 치즈 피자 먹어볼게 laut 빵이 너무 커 모모놈으로 젬리 약간 장네ز 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